방송을 처음 데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...인거 같고요.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저는 지금까지 리듬체소선수 소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자연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제안이 왔고 저도 자연, 과연 내가 자연이랑 얼마나, 자연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또 방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첫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막 방송에 방송을 제가 많이 해본 게 아니고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데 뭔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또 느낀 점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사실 목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약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워낙 이제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항상 너무 이제 무드로운 일을 하면서 자연이랑 다시 약간 우리가 너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번 이제 무드로운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자연을 더 방언을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다들 그게 그런 게 정말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사실은 네. 항상 제가 은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으로서 지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또 하지만 이번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또 근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운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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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